이동중 이동중 네가 중앙에 있어야 돼 우리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내가 10만 원 너는 익선동 익선동 제가 루트 모른 척 너도 모른 척 여러분 오늘 무슨 콘텐츠입니까? 오늘은 어떤 콘텐츠냐면 익선동을 가려고 하는데 루트 서울 구경 시켜주기 아무래도 숙소 연습실 숙소 연습실 숙소 연습실 우리 목표가 웃어서 되돌아와야 돼 대중교통으로 인당 2만 원의 행복 10만 원 우리 버스 탈 거야? 지하철 탈 거야? 루트 하고 싶은데 해 지하철 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루트야 기대되지? 난 설레 설레요 돈 찍고 가야 돼 안 찍고 가면 큰일 나 에이 됐다 이거 좀 앉자 이제 어디였지? 어디 쪽? 콩당역 콩당역 옆에 다 놔둬야지 받아줘야지 오 창피해 오 창피해 5호선 타서 두구리가 됐어 어이구야 내려서 6번 축으로 나가면 돼요 6번 축으로 6번 축으로 6번? 네 6번 가보시자 어서와 종로는 처음이지? 6번 6번 모를 던지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대한민국으로 우측 보행이죠 우측 보행 우측 보행 해야죠 왼쪽으로 트럭 야 나 안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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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이 얼마나 지하였던 거야? 지하 한 천 미터 있었나봐 우리 진짜 내 생각에 다이아 나와 여기는 어디? 종로 삼가 우와 카메라 봐봐 여기가 너무 빛나나봐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여기 동대문이라고 들었어요 동대문 맞아요 동대문 왔어요 저희 하고 싶은 건 다 할 거예요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가자 여기가 이제 동대문 사진 찍어야지 옛날에 여기가 여기 안쪽이 다 성이었어요 아 진짜? 옛날 조선시대 때 서울에 동서남북 알죠?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다 있었어요 가면 볼 수 있어요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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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여기 뭔가 하룩해서 있을 수 있고 저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서 밥은 안 먹는 거죠 돈까스 먹을 거라서 중어빵 먹고 싶다 네 돈까스 진짜 맛있대요 아 중어빵 먹고 싶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텐션 나오거든요 왕돈까스 먹으러 가는데요 왕돈까스만 먹으러 가겠습니다 왕돈까스 저희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왕돈까스 지금 지하철에서는 약간 조용히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와서 약간 공공장소지만 제가 한국 지하철 몇 번 타봤어요? 잠만 몇 번 걸 타야지? 어 형 형 형 만주 그래 가서 먹자 왕돈까스 가볼까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텐션에도 올라갔거든요 지금 좋거든요 지금 텐션 바닥에서 잘 수도 있어요 지금 지하철에서 진짜 가능해요 여기서 굴러? 저 굴 수 있어요 야 굴러 굴면 저 굴 수 있어요 미쳐라는 안으로 미쳐라 자 잠깐만 잠깐만 재혁이가 어디 어디로 가 뒤로 가야 돼요 야 길 이쁘다 되게 오늘 밤은 비 딱 가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축구하면 돼요 이리로 가야 돼? 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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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게 종로인가? 여기에요 어렵네 길 찾는 거 되게 리스펙해 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형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여기 길이 약간 레트로 느낌이 나고 좋다니까 근데 한복 파는 데가 되게 많다 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라이브 제가 이런 거 좀 찍어줘 포함물러 한 번 사진 찍어볼래요? 야 여기 이거 썬린 시골 온 척 이게 뭐에요? 형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 로똥가 지금 조환 Он э serious 가볼까? 루토가 좋아하면 가야지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오! 야, 이거 뚜덧뚜덧 야, 한 건 했다 야, 한, 둘, 셋 와, 예쁘다 설레, 설레잖아, 여기 비싸다 이 위쪽이야 살짝 나가는 강의 어휴, 머리 아파, 막 현기증 나 어휴, 현지아 이거 안 하고 네, 이거 네, 통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1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 나도 저도 할 거 다 할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나만 재밌어 그러니까 나 재밌어 야, 언제 종로 와보겠니, 우리? 그러니까요 우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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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토가 딱 열어줘봐 잘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그 정도 오오zug 오오 summers 어, 이 냄새로 왔지 않아, 우리? 음 야, 화장품 냄새밖에 안 나네요, 우리 와, 너무 부드러워 안 마실 수수가 없어 내가 본연의 맘에서 한번 느껴볼게 우와 없어 오오 우와! 이거 진짜 연기가 아니고 말이 안 나오는데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 여기에 음료수까지 있었어야 했는데 완벽했었는데 하나, 둘, 셋 혹시 그렇게 해야 돼요? 고장 열차가 바로 전기된 후 제 열차가 고장이 났는데 아마 저희 텐션에 눌려서 고장이 난 게 아닐까 출발합니다 지금 약간 지하철 같이 있으신 느낌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머리! 괜찮으세요? 안 내면 진고 가위 가위 보 지하철 같이 타니까 어때요? 내렸습니다 명동 와본 적 있어요? 명동? 있죠 있다고요? 있죠 나보다 많이 하고 싶네 마시어 마시어 자, 이제 슬슬 밖에 나갔기 때문에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사실 지금 사실 텐션이 몸은 텐션이 올라가서 지금 혀가 텐션이 다 적었어요 눈도기도 시려 지금 몇 도일까? 영화넘어 진짜? 아마도 지금 아마 이게 텐션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금 얼지 않았나 사실 저는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전 이쪽으로 갑니다 내려와요 빨리 나도 따라가고 있는 내려 못 내려가세요 저리로 갑니다 자! 미처간에 한번 추돌하겠습니다 이런데 자! 자! 아, 추돌다 야 여기가 핫플이야 오! 여기가 핫플이야 우와, 뭐야 더울걸 더울걸 이러면 또 어떻게 참아 하하하하 야, 더울걸 빨리 시련해주는 거야 아니, 왜 앞에서 멈췄지? 야, 좀 더울걸 더울걸 아, 좀만 더울걸 진짜 오비 좀만 더울걸 좀만 더울걸, 좀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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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의 2020년을 바라본다 과연 우리들의 운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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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우, 이것도 일이야 하하하하 오! 야, 이거 1년 걸리겠는데? 야, 이거 1년 걸리겠는데? 아, 너 이것만 읽으면 돼, 지효가 12월 신뢰가 있는 사람과 가까이하게 되면 모든 일이 성공하게 된다 오! 복귀 명령이 절정에 달하니 사람마다 우러러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저는 모든 일이 성공하겠네요 신뢰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12월 읽어주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2020년 그거야 뭔데요? 2020년 거 2020년 12월 걸 읽은 거 내가 너는 내년에 너는 1년 뒤에 좋은 일 생긴다고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럼 1월에 이걸 1월 거 다시 읽어봐 결혼하지 않고 좀 더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의외로 자식보다는 재물을 너 이름이 뭐야? 저는 이걸 연초해야 되네 운이 열리어 재물을 얻게 되고 마음속에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도 간직하게 될리라 집안은 화평하여 웃음꽃이 만발하리라 오! 자, 관기가 몸에 있으니 혹 관들을 조심하라 마치 한 가지에서는 꽃이 피어나고 한 가지는 잎이 지는 것 같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면 득이 있으리라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12월 걸 읽을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달은 남은 눈이 사라지지 않으니 백 가지 풀들이 아직 나오지 못한 격이다 형들도 이해 못한 글이다 읽어봐 읽어봐 몸이 산골에 있으니 마음이 시비고 고독하고 피곤에 있다 한자로 주의라 써있어 주의라 써있어 내 생각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서 그래 고등학교 1학년 12월 보겠습니다 야, 12월도 주의인데? 왜 이렇게 수위가 많아 귀 사이 너무 많은데? 왕 돈까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 돈까스 이야, 드디어 드디어 왕 돈까스 드디어 저희가 왕 돈까스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치즈 돈까스 먹겠습니다 나도 치즈 돈까스 좀 매운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3개 매운 치즈 돈까스 하나 콜라 4개 주세요 와...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만에 또 박사 오니까 또 이게 어떻게 될지 그치 돈까스 스파게티 기본 스테이크 크라운 산도 오오 도시락 악, 악 되나요 악? 악 뭐랄 건데 우리 진짜 오케이 탈락 진짜 진짜 맛있겠는데 냄새가 내가 왔어 이거 먹고 울어 지금 울고 있어 진짜 진짜 먹고 울어 이거 한 입씩 먹으면 장우 형 먹게 식어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요? 우와 콜라 한 입 먹고 이거 진짜 여기 치즈가 없는데 다른 데 찾아볼까요? 나는 자고 일어날까? 맛있어?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습니다 먹던 돈가스랑 소스 맛이 엄청 다른 것 같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우와 어떡하냐 우와 마수 형이 마수 형이 이제 처음 남산 와보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마수 형은 이제 확정이고 픽스고 정환이가 이제 또 좋아 한 번만 봐준다 우리가 걸어 올라가 준다 따뜻하게 잘 와 우리 위에서 정환아 따뜻하게 와 오케이 갑시다 고마워 위에서 와요 위에서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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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 형입니다 근데 금방 가 달려줘 완전 따뜻해 그러니까 움직인다 움직인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걸어가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1.23kg 야 진짜 이거 병 아니네요 1.23kg이면 나 굴러서 너 가 1.23kg이면 저 누워서 기어갑니다 계단이야 먹었으니까 빼야죠 나 여기서 귀신 보면 유튜브 VS 더 나오나요? 뭔가 신기해 신기해? 날라가고 있잖아 날라가고 있어 응 도착? 도착 도착 파른데 올라가면 그거 하잖아요 잠을 때 잠그는 거 지금 저희 입이 잠겼어요 와 서울 대박 야경을 보이십니까? 저 야경 여러분들 야경 한 명 구경 한 번 가시죠 야경을 한 번 야경을 한 번 지금 먹는 어묵이 제일 맛있어요 형들 지금 뭐하고 있을 거예요? 정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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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정환아 뭐 먹고 있어 이러면 실망한다고 잠시만 저 발가락이 아프다 이제 와 이거지 진짜 이거지 이거 한 입 하면은? 정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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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선 오 오 양궁이와 양궁이와 너랑 나랑 총중 양궁 양궁 양궁이 아니요 틀린 말 아니야 양궁아자 일단 14발 한 사람다 14발 치 한 사람다 14발 치 한 사람님? 56발 써야 되는데요 한 두 세트 두 세트 두 세트 해가지고 일곱 발씩 쏘죠 오 괜찮네 숙점 세 발이요? 숙점 세 발이나 숙점 세 발이나 숙점 두 발 맞히시면 제주도에 컴퓨터까지 제주도 간다 우리 제주도 보내줄게요 제주소 간다 우리 제주소 제주소 제가 이겼다 내김이다 다섯 발씩 쏘면 됩니다 저기다 밥 먹으러 갈 때 음료수 마시지 말기 아아아 죽이는 서포터야 야 조용히 해주자 뒷장 하실 때 아 기기기기기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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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리전 이겼다 이겼어 내가 지금 고개만 딱 돌리잖아 다섯 발에 이미 먹었어 되게 잘해요? 금요수 여섯 하는데요 금요수 금요수 보여줘 주몽 오 오 오 오 빨간색 오 오 이거 봐 다 된다니까 우리 격하대 제가 우리 안정감 있거든 우리들 안정감 있거든 안정감 있거든 우리에서 마시는 거거든 종교 물만 마시면 답답하거든 다 안 먹을래 오 오 오 오 하트 통과 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와 오 어디만 했어요? 나만 잘하는데 뭐 하여튼 잘했어 모르겠어요 몰라 뭐 하여튼 잘한 거 같아 형 일단 이기고 있는 거 같긴 해요 느끼는 다 그냥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 아 진짜 왜 하하하 자책 앉아 최신 잘한다 한 발씩 남았어요 한 발씩 이제 마지막 발입니다 막판 뒤집게 그게 게임이야 왜 이렇게 걷고? 공공이야! 루토! 자, 이제 빼볼까? 악몽 야, 칼국수 뭔지 알아, 루토야? 칼로 만든 국수 칼로 만든 국수라서 칼국수 오늘의 서울 여행은 여기까지인데 아, 아쉬워 오늘은 맛있게 먹고 연습하러 뒤에 말 다시 하세요 붕어빵 먹으러 갑시다 아, 됐다 아, 아쉬워 자물쇠 저희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 건가? 그쵸? 그치 케이블카 타게 해주세요 하하하하 저희가 이렇게 언제 또 남산타고 올라가서 이런 자물쇠 걸어보겠어요 또 애담이 형이 저희 중에 지금 마찬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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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뭐하는 거야? 하하하하 아, 진짜 정호 다 좋은데 다들 한마디씩 적어요 건강 적었어요 승승장구 기원합니다 빌보드 과자 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할까요? 이거 뭔가 숨겨놨어? 상주순례처럼 숨겨놨어? 딱 지나가다 보실 수 있게 아, 이걸 보신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왔다는 표시나 그런 것도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와가지고 나중에 한 번 와, 일단 질러 진짜 많아요, 자물쇠를 걸 수 있는 곳이 너무 좋다, 와 저 가운데에 한 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사진은 찍을게요, 저희 꼭 한 번 사진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씩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시작하는 첫 단계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씩 꼭 오셔서 이거 투어 겪고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구경 너무 재밌었죠? 네 그럼 이제 가서 연습합시다 우우! 우우! 연기 꼬리부터 먹는 사람 우와! 하하하 꼭 한 명씩 있더라고 바로 꼬리파 Suz빈 지금은 돈까스 먹으러 가는 중 Ontonga.스 여러분들 다 DONKAS 좋아하십니까? DONKAS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